오늘은 우리 가족 몸보신으로 닭하고 오리하고 족을 넣어서 지금 삽고 있어요. 그 돼지족은 큰 것을 자주 족발로 해서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게 족발을 쌉싸먹고 했는데 오늘은 중간쯤 사이즈 족하고 닭하고 오리를 넣어서 푹 고아서 가족 몸보신 하려고 지금 끓이는 중인데 몸별이 뽀얗게 나오죠. 돼지족의 껍데기는 콜라겐이 많아서 여성 피부 명의도 좋고 칼슘도 풍부하고 오리도 우리 콜레스톨이 없는 그런 식품이죠. 그리고 또 닭도 부드러운 연계를 푹 삶아서 우리 가족의 몸보신용으로 끓이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